안녕하세요. 제46회 신체손해사정사 수석합격자 서경남입니다. 나이는 24살이고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고 전공은 손해사정사랑 크게 관련 없는 경영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격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도 사실 믿기지는 않고요. 합격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수석합격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당일 날에 심정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발표시간인 오후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전혀 진정이 되지 않았고요. 6시가 다가올수록 아무것도 안해도 막 심박수가 140, 150 이렇게 찍히고 정말 웃기지만 평생 안 해본 명상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6시에 알람이 딱 울리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가서 공지를 확인하는데 명단을 확인해보니까 제 수험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기뻤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놀란 듯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불합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정말 구본도 안 갔고 이게 진짜 제 번호가 맞는지 계속 확인했고요.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수석합격 소식은 다음 날에 알게 되었는데요. 원래 제가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인데 그날따라 유독 아침에 일찍 일어나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해사정사 관련 뉴스를 인터넷에서 그냥 훑어보고 있었는데 수석합격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신체가 75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와 75점이면 정말 대단하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전 9시에 제 점수를 확인했는데 사실 점수는 크게 연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제 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75점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아침에 본 기사 생각이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제 점수랑 수석합격 커트라인이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벙벙하고 있다가 학원 측에 연락도 받고 학원에 제 이름 석자가 수석합격자로 걸려있는 걸 보니까 이제야 정말 수석합격이 맞구나 하고 실감이 났습니다. 사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지금 손해사정사 현직에 계셔가지고 직업 자체는 옛날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손해사정사를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과목수가 많고 상대평가에다가 너무 어려운 시험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감히 도전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학교 공부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면서 지나다가 점점 이제 미래 준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한 1, 2년 투자하는 김에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직이나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이렇게 친척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손해사정사가 이제 생각이 났었고요. 그렇게 해서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도중에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좀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직어국이라고 하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지방대학교 문과생입니다. 이런 스펙인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손해사정사를 준비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사정사를 준비해보자 라고 호기롭게 마음은 먹었지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했습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 같은 거는 오프라인 학원에 가서 수업을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손해사정사 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서울권에만 몰려있었고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는 수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자고 생각을 했고 인터넷에 손해사정사 인터넷 강의라고 검색을 하니까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골라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미사여구를 붙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손해사정사 최다 합격생 배출이라고 심플하게 걸려있는 학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스티비였고요. 일단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커리큘럼도 되게 다양하게 돼있었고 강사진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합격수기나 수석합격생도 최대로 많이 배출하겠다고 해서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수강료를 결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다행인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별 장점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차 시험 순서대로 의학이론부터 자동차 보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의학이론입니다. 저는 정혜심 교수님을 수강했고요. 정혜심 교수님이 발간한 책인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교재가 정말 좋은 게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이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생소하고 좀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같은 그림도 많고 각종 예시나 중요도에 맞게 좀 분류가 돼 있어서 훨씬 쉽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또 내신 그 좀 핸드북 같은 형식의 책이 있습니다. 줄여서 손꼬무 이라고 하는데요. 이 핸드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나 뭐 출퇴근할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시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좀 중요한 내용이나 시험에 잘 출제될 것 같은 내용들만 압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근제입니다. 저는 책임근제의 경우 김강준 교수님을 수강했고요. 일단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료의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기본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서를 요약해놓은 요약집이나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상문제나 기출문제 분석까지 정말 자료 하나하나가 정말 퀄리티가 다 좋고요. 문제풀이 과정이나 모의고사 과정에서 항상 수강생이 예측할 수 없었던 세세한 함정이나 처음 보는 특약 같은 거를 찝어서 내시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를 잘 읽지 않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김강준 교수님 덕분에 이 습관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교수님이 제작하신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강생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세세한 함정 같은 거를 다 파놓으셔가지고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 저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세세한 함정이라는 게 시험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정말 시험을 푸는 데 중요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함정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 문제로 공부한다면 이러한 습관까지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임근제의 경우 계산문제가 좀 많은 과목인데요. 이 계산문제의 주춧돌이 되는 게 손해배상금 산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A가 B한테 이제 배상 청구를 하겠죠.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B의 손해를 전부 물어주는 게 아닌 만약에 B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보상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과실상계를 거의 시험 문제 풀 때마다 매번 하게 되는데 보통 산출할 때 피해자 과실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과실이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피범자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세세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좀 넘어가게 된다면 모든 계산 문제의 답안이 바뀌게 되는 좀 시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교수님이 처음 예측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광준 교수님의 문제가 전부 다 못 풀 정도로 함정이 많거나 어렵냐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기본 개념을 복습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간단한 문제부터 정말 기출 문제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어려운 문제까지 난이도별로 문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3일을 고민해서 푼 문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재산보험입니다. 저는 재산보험은 윤금호 교수님을 수강했고요. 윤금호 교수님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엄청난 열정과 애정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윤금호 교수님의 학생 사랑이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밴드를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밴드의 예상 문제나 예상 약술 같은 거를 매일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윤금호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주게 되면 엄청나게 장문의 답변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직접 질문하진 않았지만 학생이 이제 공부하다가 또 궁금할 수 있을 부분까지 예상해 주셔서 답변을 주십니다.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답안 첨삭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현장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현장 강의나 답안 첨삭 같은 것도 받을 기회가 당연히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에 윤금호 교수님이 해주신 답안 첨삭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첨삭을 해주셔도 주기적으로 받지 않아도 한두 번만 받아도 자신이 답안을 구성하고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밴드 활동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밴드의 매일 예상 문제나 후유장애 문제, 예상 약수를 다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보험 같은 경우 윤금호 교수님의 밴드 활동만 열심히 참여를 한다면 다른 서브노트나 교재를 활용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문제를 모으면 문제집이 되고 이 예상 약수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약술집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 활동은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꼭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경우도 저 같은 초시생이나 노베이스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주시는 편입니다. 일단 재산보험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많은 약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 후유장애 파트를 보면 의학 내용이 일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시생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윤금호 교수님이 아무래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거나 빨리 뛰어남아가는 것 없이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재산보험이더라도 이해하기에 좀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은 박세현 교수님을 수강했고요. 박세현 교수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무엇보다 강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력이 정말 압도적이시고요. 다른 수험시장을 통틀어서도 이 정도 강의력을 가지신 분은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아무래도 교수님 스타일마다 어떤 교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좀 취향 차이가 갈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그냥 박세현 교수님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박세현 교수님의 자동차 보험 기본서의 경우 일단 네 과목 중에 제일 얇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 자체의 공부량이 많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자주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교수님이 애초에 이 책자를 만들 때 엄청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만드셨다고 자주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공부해야 될 부분은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으셨고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교수님이 목차 구성을 잘 해놓으신 것도 있고 버릴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전매특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치트키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해 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A4용지 한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한 과목을 A4용지 앞뒤 장으로 이렇게 압축해놓으신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트키를 그냥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회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캡처해서 갤러리에 넣고 다니시면서 출퇴근할 때 가볍게 보면 자동차 보험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 이건 제가 시험장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교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학원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자동차 보험 복습만은 이 치트키를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험장에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분명 다른 감옥의 경우 다른 학원의 기본서로 공부하시던 분들도 자동차 보험 시간 전에는 이 치트키를 다 손에 쥐고 그렇게 복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박세영 교수님의 강의의 경우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진도가 빠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참고 끝까지 한번 돌리시다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이라는 감옥 자체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가 되는 감옥이 아니고 모든 기본 약관이나 특약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일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이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 끝까지 복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시야가 탁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분부터는 제가 제작한 PPT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적어놓은 바와 같이 이것은 제가 사용했던 학습법일 뿐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개인에게 맞는 학습법이 있다면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니까 재미로 아니면 참고로만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만의 고유적인 학습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습 효율에 있어서도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월별 학습 플랜입니다. 보시면은 11월에서 시험 직전까지 공부를 했고요. 보통 11월에 학원의 기본 강의 커리큘럼이 개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학원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에 맞춰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1차 시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수강생분들이 전부 다 1차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학원에서 강의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1차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의 과목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 준비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 안에 끝냈고요. 저도 그냥 단순히 합격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 안에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두 달 안에는 끝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은 컴팩트하게 끝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밑에 적어놓은 바와 같이 1차 시험에 대해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동차 합격은 불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동차 합격 플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험의 준비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 내에 1차를 효율적으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과목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을 좀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보험업법은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계약법이나 손해사정이론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방법은 없고요. 교수님이 해주시는 강의만 잘 따라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이론 때부터 그날그날 복습은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의 판례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자주 다독하시면서 눈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수강했지만 윤종길 교수님이 개강하시는 판례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놓으시면 2차 시험과 일부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시험 공부할 때도 좀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조문으로만 공부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목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법 같은 것과 같이 좀 재밌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판례 같은 것도 없고 오로지 법조문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성이 매우 강한 과목이고요. 분명 어제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도 오늘 다시 보면은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공부할 때 이렇게 진득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틈틈이 자주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눈에 바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보험업법은 처음부터 기본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보험업법이라는 과목의 휘발성 때문에 시험 2주 전부터 직전까지 조금 더 보험업법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 이 세 과목 전체의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선 관연도 기출분석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으로 개정된 게 2014년인데요. 그때부터 직전 연도해까지 이렇게 기출분석은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출분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이 오답분석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혼자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 문제를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답은 무엇인지 이렇게 혼자서 학습하면서 분석하는 절차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 위주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해보셨다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이런 법률 용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에서도 좀 자주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1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우면서 자주 출퇴재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특히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다 함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피하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보험업법에 대한 내용인데 인과, 허가, 승인 이런 내용은 사실 일반인이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법률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다, 간주한다, 추정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내용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법률 쪽에서는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분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2차 시험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책임보험은 좀 과목 이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근제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과목 기본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책이 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림으로 보는 이야기론이라는 책입니다. 2차 시험 준비기간 같은 경우에는 약 8개월 동안 집중 학습을 했고 11월에 학원 기본 강의가 개강이 되고 그때부터 그냥 바로 2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차학 교역을 목적으로 하시는 초시생 분들이나 뭐 이런 유해생 분들도 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이론을 수강했고 1월부터 2월까지는 테마 강의라고 해서 교수님들마다 좀 강의 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 뒤에 3월부터는 한 달 동안 1차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종합문제풀이, 종합문풀이라고 하죠.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최종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수강을 했습니다. 저만의 공부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냥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니까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항상 명심하고 있던 내용인데요. 기본서는 절대적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 없이 합격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다수의 시험 문제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서에 대해서 숙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합격이 되는 거고요. 과목마다 한두 문제씩 나오는 건데 소위 브리타 문제라고 하죠. 일부러 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못 맞추는 문제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런 브리타 문제 역시 기본서에 내용이 좀 숙시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소설을 쓰시더라든지 좀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출제 경향 분석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3개년 안에 들어오는 내용은 약간 중요도를 낮춰서 했고 예전에는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은 B급 내지 A급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각 부분마다 이렇게 A, B, C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다른 자료는 뭐 딱히 쓴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이들 활용하시는 서브노트나 스터디 같은 이런 특별한 공부법이 있고 이게 자신한테 맞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공부를 하는 방식이나 학습 효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법을 적용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차 시험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동일하게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안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안지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 많다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소설을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을 충분히 답안지에 녹여낸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답안이 8장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다 7장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답 그리고 우리한테 듣고 싶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에 목차를 강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맨 앞쪽에 있는 목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효과나 학설, 판례 같은 이런 세부 목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2차 시험의 경우 채점자가 실제로 사람이 답안을 읽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읽기 좋게 답안이 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점수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답안을 작성하다가 좀 문단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줄을 띄어서 문단을 구별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글씨체가 좋지 못하다면 일부러 좀 바른 글씨체로 노력을 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과정인데요. 모의고사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학원에서 현장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를 오시는 분들에게는 교수님들이 직접 답안 첨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저는 참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강의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구목 교수님에게 한두 번 첨삭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답안이 좀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답안 첨삭을 받는다면 좀 더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도 지문이 좀 길긴 하지만 2차 시험은 특히 문제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험 시간 내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번 회차 시험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왼쪽은 책임금제이고 오른쪽은 재산보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재산보험은 이게 다가 아니고 아래 똑같이 한 바닥이 더 있습니다. 이게 20점짜리 한 문제이고요. 이렇게 문제의 전제 조건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여기 적혀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한 2분 내지 3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부분만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 일부러 좀 잘못된 내용을 집어넣는 소위 함정이라고 하죠. 이런 함정을 일부러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함정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신이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는 틀린 것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시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함정을 피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출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교시인 의학이론인데요. 저는 의학이론은 정혜신 교수님을 수강을 했습니다. 의학이론의 경우 일단 맨 처음 접하게 되면 이렇게 해부학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관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나 근육, 신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종 뼈나 근육, 신경, 혈관 인체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본 내용을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시험이 출제되는 내용을 보시면 보통 상해가 60% 정도 출제가 되고 질병이 40%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6대 4의 비율로 내라고 지침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시험이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 파트는 제출제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질병 파트는 상해 파트보다는 제출제율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파트의 경우에는 신체 손해사 사정사 시험으로 개편되기 전에 과거 배상의학 시절부터 있었던 위학이론 객관식 문제들까지 좀 확실하게 숙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질병은 미출제 부분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출제 부분은 아마 강사님들이 전부 다 예상 문제로 다 찝어 놓으셨기 때문에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신다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질병의 경우 상해 파트보다 훨씬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상 문제나 미출제 부분을 중심으로 좀 넓게 암기하고 학습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적어도 부리타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학이론의 경우 많은 수험생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의학이론이 공부가 좀 잘 되어 있다면 보통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일개 수험생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과거 22년도에 보면 의학용어를 영문으로 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저는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한 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공부할 때 좀 중요한 영문의학용어 예를 들면 각종 뼈의 명칭이나 십자인데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영문의학용어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 기본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부터 기초이론부터 해부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뭐 해부학적 자세라든지 인체 부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필요 없는 내용이 없는 필요 없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과 같이 좀 예시를 들어서 초시생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근제입니다. 저는 책임근제의 경우 김강준 교수님을 수강을 했고요. 책임근제는 계산 문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입니다. 계산 문제라면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라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그 손해배상금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라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절반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근제의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손해배상금의 산출은 반드시 마스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강준 교수님도 몇 번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손해배상금 산출을 포기하는 것은 책임근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 이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수강을 하시면 공부하게 되시겠지만 각종 책임법리나 약관상 보상 책임 역시 숙지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책임법리라함은 의무보험에 관련된 법률이나 일반적인 민법과 같은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데 전제조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하시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었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계산 문제의 비중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출을 저는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나 이런 것을 응시를 했을 때 손해배상금 산출은 되는데 그 전제조건인 보상 책임이 있다 아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학습이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조건인 책임법리나 보상 책임은 확실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이니만큼 좀 서두르지 말고 계산 실수를 줄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학습과 약술 학습은 별개의 항목이 아닙니다. 계산 문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책임법리나 보상 책임을 공부한다면 그 자체가 약술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계산 문제랑 약술 학습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같이 챙겨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길 보시면 책임근제 기본서랑 김광준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책임근제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활용하였던 방법인데 형광펜을 색깔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다른 내용보다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아니면 반드시 암기해야 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재산보험입니다. 저는 재산보험은 윤금호 교수님을 수강을 했고요. 저는 재산보험을 크게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표준약관, 후유장애, 실손의료보험, 실비라고 하죠. 그리고 질병상해보험과 같은 그 외의 부분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표준약관이랑 후유장애, 실손의료보험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회차에 상관없이 반드시 출제되었던 부분이고요. 제 기억상 이번에는 실손의료보험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상해보험이나 간병보험과 같은 부분을 완전히 버리지는 말자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예상치 못한 부리타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확실하게 100% 공부를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적어도 답안지에 쓸 정도로는 학습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산보험의 공부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이 네 부분을 전부 다 100% 숙지하는 것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문제에 제시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재산보험 기본서랑 윤구목 교수님 강의하시는 모습인데요.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개정이 정말 잦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개정사항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기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은 박세훈 교수님을 수강을 했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락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보통 과락으로 불합격했다 하면 거의 다 십중팔구 자동차 보험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가장 쉬울지 몰라도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체감상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도 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시험을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되면 의학이론이 좀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거의 자동차 보험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는 사례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이 사례 문제는 다른 재산보험이나 책임근제의 사례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례 문제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주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풀이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활용해서 풀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내용을 숙지하여야만 비로소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바로 사례 문제를 사실 작성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참고 끝까지 한번 완강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한 1회독에서 2회독 정도 하다 보면 어느새 시야가 탁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버릴 부분이 없는 감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공부량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출제가 되면 거의 과락 불합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소를 통한 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그나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자동차 보험의 기본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일 얇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세영 교수님의 치트키를 시험 당일까지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맨 뒷장에 있는 치트키고요. 여기 박세영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치트키는 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 많은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한 페이지로 압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좀 압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임말로 하신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좀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치트키만 적극 활용하시면 자동차 보험은 좀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락은 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험생활에 있어서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활용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도 확실하게 휴식도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휴식할 때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자꾸 남아서 애매하게 휴식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휴식을 한 것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쉴 때는 확실하게 휴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이나 스트레스 관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휴식을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장기간의 휴식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이나 법률 과목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다고 하죠. 잘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쉴 때는 좀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휴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기출분석은 기본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모두 공통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택한 학원과 강사님을 믿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강사님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강사님으로 또 갈아타고 아니면 또 학원을 갈아타고 이러면 새로 적응하는 시간 자체가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확실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학원에서 샘플 강의를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시간 낭비를 좀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는 제가 시험장에서 직접 활용했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당일 날에 많은 자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 날 가시면은 꼭 이렇게 기본서를 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차피 시험 준비는 한 30분 정도? 한 시간도 못하기 때문에 괜히 무겁게 그걸 들고 와야 되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로 저는 한 장짜리 요약본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안 외워지는 내용이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버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요약본을 만들었고요. 버린 내용으로 만든 이유는 만약에 이 부분이 출제를 된다면 시험 응시하기 직전에 받기 때문에 단기 기억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버린 부분을 위주로 좀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밤샘 공부는 절대의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샌드위치나 도시락 같은 것을 싸우셔서 간단하게 먹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좀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라도 밥을 빨리 먹고 남는 시간을 좀 공부 시간으로 활용하였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사진들은 제가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직접 작성하였던 답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문단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중간에 한 줄을 띄워 멀어서 문단도 구분을 했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목차도 구분을 했습니다. 맨 처음 가장 상위 목차에는 로마자 1을 적고 그 밑에는 아라비아 숫자 1 그리고 괄호 치고 1 이런 식으로 좀 상위 목차에서 하위 목차로 가는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하위 목차로 갈 때마다 좀 들여쓰기를 함으로써 좀 가독성을 높이는 그런 목차 구분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본서 위주로만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법 같은 거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항상 새기면서 공부를 했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1, 2년 동안 투자를 하는 전문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석합격자 서경남이었습니다. 수석합격자 서경남은